올해 결혼 19년 차 된 보통 중년의 남자고요. 부부의 품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독자들과 책과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고 있는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부부의 품격이라는 건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인 거죠? 그렇죠. 19년 차라고 해주셨는데 결혼 생활의 1년 차와 5년 차, 10년 차의 시간이 갈수록 부부 간의 관계나 느낌 같은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처음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들 연애를 할 때는 다들 설레고 보고 싶고 가슴 두근거리고 한데 그것도 연애도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식상해지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뭐라고 하죠? 우리 관습, 관례 그런 것들이 묶어놓은 그래서 이제 같이 살 뿐이지 연애를 만약에 10년, 20년, 30년, 40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시간이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조금 처음 만났던 그런 설렘은 갈수록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계속 리마인드 해가면서 항상 연애 시절처럼 생각하고 좋은 모습들만 보려고 그렇게 사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의 유통기한이 2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결혼할 때 설레는 감정이 보통 얼마나 나쁘나요? 어, 여기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실 저는 사랑의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약자가 아닐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오로지 저만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집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더 많이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이 쭉 지났는데도 결혼 후에 한 7, 8년, 10년 정도 됐는데도 집사람은 저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런 설레는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그냥 편안하고 좋은 마음만 있었죠.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설레였던 그 순간으로 되돌리는 그런 노력이 살아가면서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덜 사랑하는 쪽이 사랑의 강자인 것 같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의 강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약자라는 표현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약자다. 예.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부부가 서로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더 사랑하는 쪽과 예. 좀 그거보다 덜 사랑하는 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예. 내가 사랑을 더 주는 상대방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조금 사랑의 무게? 사랑의 그 비중이 서로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고 이제 아주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결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무조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남자가 쫓아다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좋아서 여자를 잡아서 결혼을 해라 라는 분들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집사람이 조금 더 저를 사랑했던 것 같고 결혼을 했어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더 집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런 CF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 차이가 미묘하거나 조금 더 크더라도 같이 살다 보면 이렇게 희석돼서 비슷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결혼 사이에 내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크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되게 한쪽에서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살다가 어떤 것들에 대한 실망이나 아니면 분노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그 사랑이 확 식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돼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랑의 약자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땐 더 많은 노력과 그런 걸 해가지고 또 동등하게 비슷하게 올려야 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엄청나거든요. 결혼을 하신 입장에서 또 결혼에 대한 책을 쓰신 입장에서 결혼을 대체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사실 제 책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글에도 쓰고 말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기 때문에 딱히 정답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누구와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뭐 당연히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질문을 위한 답변을 하자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결혼은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서로를 배려하고 사색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냥 툭 던지는 쉽게 던지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색이라는 게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걸 사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지 내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가볍게 했던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사색을 한다면 아 내가 이랬구나라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실수가 조금 줄어들 거니까 일단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사색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잘 하시는 분 그 이전에는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게 최우선이 되겠죠. 그 사랑이라는 게 근데 이제 되게 추상적이고 사실은 또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변하죠. 그럼 이제 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나랑 비슷한 사람과 나랑 다른 사람 반대인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참 질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이거를 저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심약 박사들이나 부부 상담 전문가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극히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싸울 수 있습니다. 어땠어요? 너무 비슷한 사람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끌리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면 조금 성격이 느긋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깊이 피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한테 좀 끌리게 되고요. 내가 돈을 막 쓰면 조금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좀 알뜰하게 쓰는 체계적으로 쓰는 사람한테 또 끌리게 되고 남자가 남자한테 느끼는 것과 이성 간에 느끼는 것과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끌리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비슷하다면 만약에 그 비슷한 게 서로가 장점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결혼 생활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대의 단점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런 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도 이런 애라고 하면서 서로가 계속 서로가 못마땅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계속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인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또 배울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 좋겠죠. 그런데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맞춰가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맞춰가는 게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 맞추는 거에 배경에는 항상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경이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지금 결혼하신 아내분을 어떻게 만나시게 됩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만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24살에 군대 제대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 몇 달 동안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회사 직장 상사였고요. 집사람이 저보다 두 살 연상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부산에 있었고 집사람은 서울에 있었고 그리고 5년 동안 주말 연애를 하고 그렇게 이제 2003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난 지는 한 23년 정도 됐고 결혼한 지는 19년 정도 됐습니다. 회사 선배가 회사 선배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아내분한테 어떻게 뭐가 끌렸던 거예요? 일단은 너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반듯한 사람이고 좀 약간 저는 약간 좀 톡톡 튀는 사람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저희 아내는 약간 좀 FM이고 좀 올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일단은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서류를 볼 때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외모 아닙니까? 일단은 예뻤습니다. 일단은 예뻤고 성격도 좋고 배려도 하고 그렇게 좀 제가 가지지 못한 걸 제가 결혼관으로 삼고 있었던 배울만한 게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집사람이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먼저 살짝 이렇게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저만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그 아내분이 정말 정말 예쁘신가 봐요. 그 책에 보니까 조상 4대가 덕을 지어서 내가 이 지금의 아내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4대를 했다는 건 어떠실까요? 저희 아내가 많이 뭐 되게 아름다워 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 투구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거를 모면했다든지 아니면 뭐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이야 너 조상 3대가 덕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살다가 그냥 나하고 살아주는 걸 후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과 결혼한 거를 참 잘했다. 그런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도록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을 제가 질껏 질껏 계속 시키는 거죠. 당신은 조상 3대가 덕을 지어서 나하고 결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데 그 말의 끝에는 항상 나는 조상 4대가 덕을 지어서 당신과 결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살면 살수록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배울 게 많고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그러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생각인가요? 살아오면서 점점 더 그게 그런 감정이 좀 커져갑니다. 아... 그럼 이제 그... 어쨌거나 19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에 많이 싸우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흐리니까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하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뜻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툼이나 갈등 이런 건가요? 네... 좀 전에 이제 많이 싸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저희 아내와 그렇게 싸운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싸움이란 거는 어... 혼자서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혼자서 화를 내고 혼자서 기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해야지 싸우지 어떻게 보면 이걸 저희 아내를 뭐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 놓으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살아오면 싸운 일이 거의 거의 한 번도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저 혼전만의 일방적인 잔소리였죠. 그래가지고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제 연애할 때 미처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연애를 하면서는 이제 어... 서로 남자도 멋있게 차려있게 나오고 여자도 예쁘게 하고 나오고 하니까 막 오우 예쁘다 하면서 안 보니까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빨래를 갖다가 양발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던지는 것도 보게 되고 치약을 뭐 뒤에서 붙었지 아니 중간에서 붙었지 아니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사소한 그런 습관들이 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다 좀 고쳐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서로에 대한 잔소리가 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현명하게 잘 유연하게 서로 맞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 자체가 현실이 아닌가 연애를 오래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마주치게 된다.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책에 써놨습니다.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그... 연애할 때는 줄 안 보니까 보고 싶은데 그렇죠. 결혼하면 그냥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나요. 결혼을... 근데 저희 아내와 평소에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농담만 진남만인데 아... 진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고 진짜 닭살 돋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닭살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런 감정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참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과 그런 정이 사랑함에 더 쌓여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다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좀 긴 시간에 생각이 드는데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시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5년이나 서로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거나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저희는 연애를 5년이라고 하면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의 그런 크게 달라진 현실에 직면했다든지 그런 모습은 크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고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거 뭐 있을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명심해야 될 거는 제일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내가 희생을 하고 배려를 한다. 그리고 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네. 신뢰를 가진다기보다는 상대가 나한테 줘야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신뢰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혼을 하면서 명심해야 될 거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손해는 누군가의 이익으로 귀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도 나의 이익은 아내의 손실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나의 손해는 아내의 이익으로 귀결이 된다. 그런 걸 갖다가 명심을 하고 살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특히 한국 남자들 술값 계산할 때 야 나와 내가 할게 하면서 아 오늘 내가 할게 형은 뒤로 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요렇게 좀 자신감 드러낸 좀 자만심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가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내가 계산할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해 본다면 여보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 당신 맨날 하는데 오늘은 설거지 내가 할게 나와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운전을 한다든지 모든 사소한 것들로부터 그런 식으로 서로 가오를 조금 세우면 상대가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부라는 게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익이 이제 상대의 손해로 상대의 같은 이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니까 부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나의 이익이 배우자의 손해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허가 받는 게 그렇죠. 내가 좀 편하자고 뭐 양말 뒤집어 놓고 하면 배우자 그것도 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는 조금 솔직히 뭐 제 말로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금 깔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뒤집어서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 딸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여행인데 가끔씩 이렇게 양말이나 옷을 거꾸로 뒤집어서 벗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땐 저는 제가 세탁기를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탁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있을 때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는 빨래가 뒤집힌 그대로 말려가지고 그대로 캐가지고 양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입으면서 아빠 양말이 뒤집혀 있잖아. 그냥 네가 거꾸로 벗어 놓은 거야. 그렇게 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를 불편을 조금 느껴봐야지 똑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밖에 나갔 저희 대가족이었거든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시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할머니 어머니가 밖에 시장을 갔다가 오시든지 하면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항상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나 제가 먹은 식기를 갖다가 설거지를 해놓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좀 약간 좀 투덜걸 아 투덜이라고 하기 그렇고 저희 할머니가 넋두리처럼 넋두리처럼 아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밥그릇 쌓여있는 거 보면 참 복장이 터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뭐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 보고 왔는데 집에 저희 할아버지나 누나나 저나 식기를 쌓여있으면 밖에 나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깝깝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밖에 나갔다 오실 때는 설거지 같은 거는 없이 깔끔하게 내가 해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때부터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밖에 누가 나갔다 들어올 때는 항상 나가기 전에 모습 그대로 해 놓는 게 나간 사람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항상 저희 아내가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 올 경우가 있으면 항상 저는 뭐 설거지를 해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배려의 시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내의 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 같이 올 걸 그랬네요. 근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이제 부부간의 신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예예예. 작가님은 이제 아내분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른들이 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께 무난 인사를 하고 밖에 나갈 때는 행선지를 알리고 언제 돌아오는지 시간 약속을 하고 주무시기 전에는 항상 인사를 올리고 안녕히 주무서 인사를 올리고 잠을 자라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 아내한테 행선지를 알립니다. 오늘 어디 가서 누구와 만나고 몇 시까지 돌아오겠다. 예. 그렇게 행선지를 알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떤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어디 갔고 누구를 만났고 뭘 하는지 그리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희 아내는 그 저게 주위에 엄마들 만나고 오고 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자세히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 부부간에 이야기할 게 뭐 그런 이야기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책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강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정치 문화 종교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부간에 그런 뭐 그런 그런 것 가지고 뭐 사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 서로 내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대화의 물꼬를 터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면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신 것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죠.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가족들은 스마트폰 패턴을 서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 아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4명이서 서로 패턴을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봅니다. 예. 봐봤자 뭐 별로 뭐 볼 게 없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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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가지고 그런 스마트폰 패턴 같은 경우에도 뭐 숨길 게 있으니까 뭐 락을 걸어 놓는 거 아닐 겁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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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별로 숨길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예. 연애를 10년 동안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예.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 그 하고 약간 좀 중첩 되는 건데요. 예. 상대 사소한 습관이죠. 예. 상대 사소한 습관들은 예. 연애를 아무리 오래돼 해도 밖에서 만나니까 미처 알 수가 없었는데 같이 살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상대가 머리카락을 뭐 흘리고 다닌다든지 양말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보이는데 그거를 어 내가 항상 죽고 내가 항상 양말을 또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면 사람은 누구나 지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한쪽에서 계속 그거를 치우고 뭐 고치고 이렇게 하면 어 이내 어 좀 피곤해지고 지치게 마련이니까 네. 근데 연애를 해서 연애는 현실이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를 10년 동안에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연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상대의 사소한 습관들을 그렇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일 또 또 여성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 남성분들이 그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최민수 배우가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싫어해가지고 밖에 튀는 거를 소변을 소변을 흘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냐 소변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의 남성성을 뺏드는 어 폭력 같은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해서 볼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뒷처리를 깔끔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연애를 10년에도 알 수 없는 것들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 요즘에는 사실 이제 뭐 성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방이 돼가지고 예예 뭐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예 미리 이제 동거라든지 생활을 해보고 결혼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예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뭐 이성과 사전에 동거를 좀 해보고 결혼을 결정하겠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되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결혼이라는 의식만 안 했다 뿐이지 대신에 동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자가 여성에 대한 그런 책임은 같이 산다고 그 혼인 도장에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같이 산다고 하는 거는 결혼이라는 걸 안 했다 뿐이지 동거라는 거는 같이 산 거의 뭐 서류를 뺀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런 데 있어가지고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글쎄요. 고민이 되겠지만 사실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동거를 미리 하고 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보니까 어? 이건 뭐야? 연애를 할 때하고 다르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 그 논산에서 군사기초교육도 받지 않고 전장에 총을 바로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조금 심사숙고는 해보겠지만 딱히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 라고 대신에 분명히 상대에 대한 책임감은 꼭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냥 어 시간과 그런 나이에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상대에 대한 책임감 그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제 친구들 중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네. 결혼은 했는데 애는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결혼은 했는데 애를 안 낳는 거는 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안 낳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저희 선배 한 분은 아이를 안 낳고 지금 부부 생활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대신 집에 강아지를 몇 마리 키우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를 집에 강아지 키우면 참 예쁘고 행복하고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은 못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도 키우면서 그런 기쁨과 행복과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하물며 사람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의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를 낳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혹시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도 키우신가요? 아닙니다. 안 키웁니다. 제가 집에 물생활이라고 하죠. 물고기는 저기 열대는 조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사람 키우는 게 사람 키우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 물론 재밌고 예쁘고 기쁘고 하겠지만 사람 키우는 것만큼 재밌겠냐 말도 잘 듣고 대화도 되고 대화도 되고 또 이렇게 커 나가는 거 보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예쁘고 또 기쁘고 한데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다 궁가를 하고 나면 그렇게 키울 생각도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소요되고 그리고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아이들한테만 쏟아도 모자란데 솔직히 그걸 이렇게 분산시키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은 애완동물보다는 저희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를 키운다는 게 사실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귀엽고 하지만 이게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나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힘들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애들 2명 학원 보내는 데만 해도 작게는 뭐 1, 2백만원 들고 많게는 뭐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학원비만 해도 4, 5, 6백만원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비용적인 측면을 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나서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가지고 가급적 하고 싶다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담감보다도 기쁨이 훨씬 더 큰 아 그럼요. 근데 사실 누구든지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싫거든요. 끊임없이 투자를 했는데 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으면 솔직히 허탈한 마음도 들고 조금 아 씁쓸하기도 하고 한데 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예 투자를 한 만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위안을 삼고 보람을 느끼고 예 아 이러려고 돈 버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할 때 예 상대방한테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직업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남자가 결혼할 때 뭐 집을 해와야 된다.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예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뭔가 부부간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근데 결혼할 때 상대방이 그런 걸 뭐 진짜 많다. 예 뭐 재산이든 뭐 학벌이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예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속물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저하고 제 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예 물론 제 주위에 보면 어 결혼을 하고 나서 어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갈 것인지 예 그리고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남자는 뭐 키를 몇 개 가지고 와야 되고 네 어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어 그냥 물질을 보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성격에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요렇게 옮길 수 있고 그렇죠 또 옮길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그러면 뭐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외적인 것 보다 물질적인 것 보다는 그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살기가 옛날 보다 많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그 원래 결혼 생활은 단칸반부터 시작하는 거다 네 밥솥 하나 사고 전자레인지 하나 사고 하는 그 재미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 사실 지금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다 SNS가 워낙에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너무 좋은 것들만 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네 다 처음부터 키를 뭐 집키 차키 해가지고 가고 혼수도 몇천 몇억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사실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보기 보다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더 우선시 되지 않나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상황은 어땠어요? 결혼하실 때 저는 어 결혼할 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예 저희 집사람은 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 저희 집사람은 30살 저는 29살 28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뭐 회사에서 막 과장을 단 상태였고 어 혼자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참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데 네 네 학생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해가지고 대학원 석사 1년차 마치고 뭐 2년차 넘어갈 때 겨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좀 보조를 좀 받고 예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내한테 지금도 조금 미안하고 음 그래서 뭐 제가 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네 네 그때 그런 뭐 그 장인 어른의 반대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아우 저희들은 결혼할 때 양가 집안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아 그래요? 집사람이 저보다 두 살 많은 거는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른들이 봤을 때만 어 그 당시에 어른들이 보는 게 조금 그랬나봐요 네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저희 장모님도 궁합을 봤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궁합이 안 좋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도 궁합을 봤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어 다 양가 집안에서 반대를 했는데 네 뭐 그 로비어와 줄리엣처럼 뭐 사랑의 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집사람도 이 남자가 결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죠 어 모르긴 몰라도 뭐 저희 장인 어른은 장모님도 모르겠는데 장인 어른은 아직 저를 좀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진짜요? 네 네 그 궁합이 지금 양쪽으로 반대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 실제 살아보니까 네 제가 어 구술 안 믿거든요 네 그리고 궁합도 안 믿습니다 네 어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좀 찝찝하죠 찝찝하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이 또 더군다나 용한대서 보고 왔다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요즘에 요즘에 진짜 그것도 되게 강하잖아요 뭐 명절날 가가지고 네 뭐 제사 지내고 이런거 갈등 그런 갈등은 없으셨어요?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 참 많습니다 네 어 명절하고 제사 문화에 대해서 저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3년 전에 그 제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왔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 한 10여 년 전부터 아버지 제가 제사 모셔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년 정도 저희 집에 제사를 모시면서 네 사실 이거를 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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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화를 조금 힘을 덜어 줄 수 있는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에 네 10여 년 전부터 제가 제사를 계속 모셔 오겠다고 한 이유는 저희 집에 제사를 가지고 오면서 아내와 제가 같이 일을 하고 대신에 제사상을 되게 간소화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옛날에도 보면 뭐 대감집에는 뭐 벼슬아치들 집에는 제사상을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네 또 초가 집에 있는 일반 서민들 못사는 집에서는 뭐 한 몇 가지 음식을 올려놓고 그렇게 지낸 건데 제사 문화라는 게 저는 그 어찌됐건 그 사람의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상에 올라온 음식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못먹고 못살아 놓으니까 명절이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친지들이 모여 가지고 그때만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사 음식을 많이 차렸는데 사실 요즘도 물론 못먹고 못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요새는 그래도 뭐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통이 워낙에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예전처럼 그렇게 뭐 제사나 명절에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실컷 먹자 이런 것보다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건 관습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간소화되고 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사를 저희 집에 모셔 3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모셔온다고 했는데 노 노 노 하셨는데 3년 전에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찬성을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모시고 오면서 제사 음식 가짓수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채워버리고 3분의 1 정도만 하고 거기에서 더 줄이자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참 어 이걸 저희 아내한테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그만 고집을 꺾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그건 아니라고 그래도 요정도는 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뭐 아 당신 마음 편하려면 그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구요 그 제사와 명절을 지내면서 저는 남자들이 아주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갈등의 소지는 남자들로 인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어 뭐 여성 뭐 인권을 갖다가 요렇게 뭐 이렇게 뭐 와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구요 어 그렇다고 남자 남성 우울주의 이런 사람도 결코 그거는 더더군다나 아니구요 저는 어 여성을 조금 더 남자가 아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어머니란 존재 여성이란 존재는 사랑해 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좀 고귀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명절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는 거죠 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절에 어 보통은 어 친가에 있는 아 저기에 남자의 친가 그러니까 시댁에 있는 시간이 많죠 명절에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맨날 설거지하고 계속 설거지하고 삼시 세끼만 하는게 아니죠 중간에 친척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다과상 해야 되고 그러면 제사 음식 차리고 다음날 또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오로지 그 여자들의 몫이거든요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뭐 명절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집에 갔는데 피디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할 거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어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의 마음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못했던 것들은 어 명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어 남자가 살림을 좀 하면서 아니면 좀 외식을 한다든지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하면서 어 제사 증후군 명절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조금 더 요렇게 빨리 좀 해방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남자의 노력이 되게 절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가져오자고 있을 때 그 부인 분이 반대 안 했어요 어 저희 아내는 반대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하고 같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사를 빨리 가지고 오면서 어머니를 어 제사 좀 해방시켜 주자 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배려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어 좀 요렇게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사랑하면서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아마 제사상을 똑같이 차리면서 아니면 더 차리면서 가지고 오자 했으면 아내도 반대를 했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갈수록 제사 문화는 어 축소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제사를 모셔오면서 제사를 어 제사 가야 어 제사상에 올라가는 가지수를 어 음식 가지수를 확 줄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신에 어 내가 음식을 많이 할 테니까 어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우리가 모시고 오는 걸로 하자 라고 계속 예전부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예 고런 것들을 아내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했습니다 신뢰가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부모님이 제사상을 이제 계속 안 주신 건 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기 아내가 고생할까 봐 예 그래가지고 야 그냥 고생은 내가 하면 된다 너는 그냥 어 그냥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참 배려가 깊으신 분이라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마침 케미가 또 잘 맞아 가지고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만나면 묻고 싶었는데 지금도 이제 매일 그 아내분과 그리고 이제 자녀분과 포옹과 입맞춤을 하신다고 예 이게 지금 19년차 예 예 매일 하신 거예요 예 매일이 아니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하죠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근데 볼 때마다 볼 때마다 하고 안아주고 입맞추고 사랑해요 하고 그렇게 눈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아빠 아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아버지라고 부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근데 처음에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주일 해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익히기 위해서 처음에 노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만의 전통으로 자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 애가 남자의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딸 아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입술에 입맞추는 거는 조금 이제 피하면서 약간 뭐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볼 뽀뽀처럼 예 안아주고 사랑해 하면서 볼 뽀뽀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조금씩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그리고 뭐 하여튼 수시로 눈에 띌 때마다 안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안아주고 사랑해 하고 뭐 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 저희 가족이 전통이 돼 버려 가지고 하루라도 안 하면 좀 어색합니다 아 그럼 이게 그러면은 결혼을 하시자마자 매일 같이 해오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어 저희 아내와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매일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숨 쉬고 그냥 하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안아주고 입맞추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의식적으로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춘기가 되고 그런게 되면은 거부 반응이 저는 심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안 하다가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예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하면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빠 오늘 우리 안 하나 줬는데 하면서 그렇게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란 게 참 무섭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뭐 거부하거나 피한 적은 없죠?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일주일이라도 안 하게 되면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아 대단하신 말씀이시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그냥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 꾸밈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꾸며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입꼭지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한테 양방향에서 제가 이 화살 공격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쓴 이유는 서로한테 꾸밈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은 꾸밈 줄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첫째와 둘째를 낳고 저희 아내가 가물치도 해 먹이고 공급도 해 주고 해가지고 이제 젖 잘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몸도 많이 불고 진짜 애는 새벽에도 몇 번씩이나 깨고 하니까 나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당연히 근데 혹시 이 꾸밈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은 꾸밀 줄 아는 사이 입꼭지를 보고 딱 그 시기만을 놓고 생각하시는 독자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아내도 아내는 당연히 본인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완전히 이래 널부러져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애가 새벽마다 깨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하고 돌아가면서 새벽에 아이를 이제 지사랑이 모유수유를 할 때는 모유수유를 하고 아니면 제가 젖병을 해가지고 본유를 타가지고 먹일 때는 그렇게 하고 저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밤에 양육을 했거든요 한 사람만 고생하자 해가지고 둘이 같이 자면서 할 필요 없다 하루는 당신이 저쪽 방에서 자고 하루는 내가 저쪽 방에서 자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시기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그 시기에는 아내는 정말 본인을 돌볼 겨루도 없고 꾸밀 시간도 없었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몽롱하게 밤새도록 애들 울음소리 들리고 애들은 왜 새벽에 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계속 깨거든요 낮에 계속 깨면 그나마 나을 건데 아이들이 새벽에 계속 깨가지고 서로가 힘든데 그런 시기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는 조금 서로가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그렇게 지나치고 평생을 놓고 봤을 때 평생 동안 아침에 남자가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머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말에 하루종일 그렇게 입고 배는 이렇게 까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팬티 하나 입고 TV만 이렇게 과장만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부인도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머리가 툭 튀어나온 출인이 있고 이래가지고 철레철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게 조금 좀 멋지게 하고 있지 좀 예쁘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안 들 수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다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꾸미는 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한테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는 가급적 뭐 추리닝을 입고 있죠 집에서는 주로 반바지나 뭐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옷을 위에라도 똑바로 입고 있으려고 하고 너무 널부러진 모습보다는 조금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씻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저희 아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딴 거 몰라도 입술은 딱 항상 바르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되게 뭐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으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남편도 뭐 집에서 되게 뭐 옷을 뭐 잘 입고 있으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사소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해 있지 말자 너무 흐트러져 있지 말자 그런 이야기로 그런 의미로 최소한 꾸밀 줄 아는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런 걸 넣으니까 혹시라도 오해를 하셨던 독자분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약간 서로 긴장을 하고 있잖아 그런 건가요? 긴장이라고 하면 서로가 너무 피곤해지니까요 최소한 너무 더럽게 해 있지는 말자 너무 너저분하게 해 있지는 말자 그런 거죠 너무 너저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좀 생길까요? 어 이거는 부부 그럼 부부를 떠나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면 내 자식이 머리가 이래 돼가지고 주말에 런닝 축 다 늘어진 거 입고 예 바지 뭐 수면 바지 같은 거 한쪽 다리 찌익 올리고 이래가지고 하루종일 예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 야 좀 씻어라 하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예 근데 부부간에는 어차피 다 인간관계거든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당연히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은 꿈일 줄 알아야 된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부부 사이에 계속 신뢰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예 이 부부 사이에 그 신뢰라는 것은 언제 깨지게 되는 걸까요? 음 저는 그게 어 요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뢰가 깨지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대화와 대화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어 부부간에 음 서로의 생활을 요렇게 공유를 하고 어 어 평소에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요즘 뭘 생각을 하고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될 건지를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단계가 중요하고 어 그 비밀은 어 가지면 어 어 그게 바로 신뢰가 깨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어 어 제 첫 책에 그런 내용을 살짝 넣었는데 네 상대가 비밀을 가져야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상대가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죠 근데 최소한 내 스스로가 뜨뜬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밀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깨지는 거군요 어 그렇죠 근데 딱히 굳이 뭐 비밀을 만들 게 있을까요 정말 뭐 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생긴다든지 뭐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내 모르게 뭐 큰 돈을 빌려줬다든지 뭐 그런 것들 말고는 뭐 딱히 비밀이 생길 일이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밀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겠죠 예 음 그 부부간에 그렇고 자식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와 자식간에요 예 비밀이 생긴다 예 어 그거는 저는 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예 자식은 갈수록 비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어 비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리석은 부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비밀을 가진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본인의 아주 그 지극히 사소한 아 사소한 게 아니고 어 단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본인의 아주 그 사생활 예 본인의 아주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숨기는 거지 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비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소통을 잘 하면서 산다면 음 본인의 뭐 연애사라든지 본인의 뭐 그런 사생활을 부모한테 다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는 좀 어리석다 예 그럼 기대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거는 뭐 자식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뭐 저희 아내한테는 어 솔직히 저는 뭐 프라이버시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래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속 편하고요 예 작가님은 이제 그런 그 따님이 뭐 이성치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까요 당연히 물어보죠 예 항상 물어보는데 예 요새 남자친구 생겼나 물어보는데 없어 하면서 그러는데 예 예 그래 진짜가 하면서 그러면 아우 진짜 없어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있어도 뭐 할 수 없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뭐 여자친구를 만났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한데 집에 이야기 안 한 적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삶의 그냥 뭐 진리 법칙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거를 파고 들어가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파고들면 싸움 밖에 안 나죠 예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특히 사춘기 자녀와 사이에서는 싸움 밖에 안 나죠 예 그 이제 그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아 아주 중요하죠 이건 어떤가요 그 명절과 제사처럼 중요한 게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고부 간의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남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남자가 남편으로 해서 역할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자식으로의 역할도 잘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중간에서 이제 그 진검다리 역할을 남자가 아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부 간의 갈등은 저는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도 인간관계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이놈의 직장 때리쳐야지 옮겨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고부 관계도 결국은 인간관계거든요 남과 여가 만나가지고 서로 맞춰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남녀도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덜컹거리고 연애를 하면서 싸웠다 헤어지고 그걸 반복을 하고 결혼했어도 사내 못 사내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같이 사는 부부도 그런데 나하고 연애도 해보지 않았고 나하고 같이 살아보지도 않은 시어머니와 내가 맞다고 맞을 거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어리석지 않나 당연히 안 맞다 안 맞는데 그 시어머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택한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거를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해준 이 남자를 낳아준 시어머니가 얼마나 존중 얼마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며느리가 지극히 사랑스럽고 시어머니도 아주 존경스럽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처럼 고부관에도 처음부터 맞는 고부관계는 저는 거의 한 90%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운 좋게 고부관에 케미가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고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로또 진짜 럭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맞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 맞춰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같이 살지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뭐 서로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예의만 차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시어머니 며느리를 아껴주고 내 딸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을 준다면 사실 크게 뭐 마찰이 일어날 일이 많지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고부관의 갈등이라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하고 작가님하고는 아주 잘 맞는데 뭐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는 제가 아주 안 맞는데 작가님하고 이 사람은 또 잘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남편이고 부인이고 아 기분 나쁘시다면 부인이고 남편이고 옆에 시어머니가 있다며 부부관에는 잘 맞는데 부인과 시어머니는 내 엄마는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고부관계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범윤스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범윤스님의 정문적서를 듣다 보면 이런 고부관계에 대한 그리고 부부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책에 있는 내용들도 범윤스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범윤스님의 그런 연설을 갖다가 정문적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꼭지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범윤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대모사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범윤스님이 누가 질문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우 저 시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면 범윤스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자기야 자기는 그 자기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우 저는 아들이 있죠 그러면 자기는 그 아들을 평생을 내가 아끼고 사랑했는데 생전 뜻도 보도 못한 여자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냅다 낚아채 가면 그 여자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아우 당연히 싫죠 근데 고부간에 오는 갈등이 거기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게 결혼을 하면 내 남자 아이다 하고 낳아줘야 되는데 계속 집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새 여자는 이 남자 내 남자인데 이제 내 건데 와 헛여자가 계속 간섭을 하노 하면서 이래 갈등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면 내 남자 아이다 하고 낳아주고 그러면 그 며느리는 결혼을 하면 아 내 남자 이렇게 잘 키워줘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고맙다 하고 잘하고 그러면 서로 고부 갈등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 범윤선 님 성대모사를 뭐 솔직히 비슷하진 않지만 노력은 많이 하는 편인데 범윤선 님 성대모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사실은 제가 목소리를 더 가늘게 해가지고 하는 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고부 관계고 그렇게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한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애초에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전제 깔고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그러고 한 집에 살지 않는 이상 매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기본적인 얘만 하면 얘만 가지고 대하면 좀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고부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니까 부부 관계 상담사나 아니면 뭐 범윤선 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상담을 들으신다면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그 양쪽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약간 고부 갈등의 영향을 처음에는 고부 갈등의 영향이 있을 뻔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세뇌를 시켰죠 처음에 세뇌를 시키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엄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좀 사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어떻게 보면 저의 일방적인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폭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엄마는 이 사람을 무조건 좀 사랑해 줘라 하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만 품성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가지고 저희 아내를 사주팔자를 볼 때만 그랬지 이내 받아들이고 이내 내 식구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해가지고 같이 동유럽 여행도 집사람하고 저희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갔다고 했거든요 요새는 전화하면 보통 한 30분 한 시간 잡고 있거든요 둘이서 그냥 깔깔 웃으면서 친구처럼 요렇게 진짜 오래된 동무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서 되게 좀 흐뭇하죠 작가님이 처신을 잘하셨네요 제가 처신을 잘했다기 보다는 두 사람의 품성이 너무 뛰어나지 않나 훌륭한 사람들이지 않나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죽잖아요 책에 보니까 부부간의 함께 죽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부부간 함께 죽음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 아내는 죽음을 떠올려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인도 20대 때 한 20개국 정도 배낭여행을 하면서 인도 네팔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인도 바라나시 겐지스강에서 이제 시체 타는 것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20대 때 죽음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도 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책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나 다 하는 게 후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후회 후회인데 부부가 함께 죽음을 떠올리고 그리고 먼저 제 책의 마지막 곡지에도 나와 있지만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남편이 쓰는 편지 내가 먼저 죽을 때 남기는 유서 그런 것들을 써보면서 내가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임박했다 라는 생각을 할 때 드는 많은 생각들과 후회들 그거를 타임슬립이라고 하죠 몇십 년 후로 갔다가 그 시점에서 그걸 생각해보고 다시 지금 시점으로 돌아오면 아 그때 나중에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후회를 조금 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유서는 써보고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살면서 조금 후회를 덜 하면서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 유서를 써보신 건가요? 저는 유서도 써봤고 제 책의 마지막 곡지에도 나와있지만 저는 유서도 써봤고 아내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먼저 죽을 때 제가 먼저 죽을 때 바꿔가지고 그렇게 편지도 다 써봤고 죽음에 대한 글도 써봤고 뭐 다양한 경험들을 써본 거 아닌가 좀 당연하죠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고 나서 부부의 품격을 쓰고 나서 사실 제 삶이 되게 피곤해졌습니다 왜요? 저는 책을 이렇게 쓰면 저자와 책은 닮아가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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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그다지 품격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좀 내추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쓰고 보니까 책 제목을 짚고 이렇게 부부의 품격이라고 짚고 어디 가서도 계속 아이고 오늘 참 품격 있는 하루 되십시오 아우 부부가 품격 있으십니다 아 음식이 품격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품격 있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내추럴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책을 계속 읽고 강의도 하고 이제 이런 인터뷰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계속 리마인드를 해보면 내가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최소 품격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다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인데 내가 조금 더 이 책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점점 제 말과 행동과 생활이 품격 있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좀 내추럴한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 삶이 좀 되게 좀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그냥 부부의 내추럴이라고 지을 걸 그랬나 하면서 그 쓰신 유서를 아내분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읽어봤죠 읽어보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솔직히 책을 읽어보고 나서 저한테 딱히 별다른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아 잘 썼다고 고생하셨다고 그 이야기만 하고 서로 이제 존칭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썼다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만 하고 뭐 유서에 대해서라든지 딱히 어떤 꼭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목차에 대해서 딱히 무슨 코멘트는 별다르게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책을 다 쓰기 전에 중간중간에 이제 아내한테 원고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평소에 나누는 대화로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유서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부부간이 지금 계속 존칭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애초부터 정할 원칙인가요? 아니면 저는 제 기억으로는 결혼을 하고부터 제가 여보 우리 존칭 씁시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존칭을 쓰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존칭을 쓰시는데 그걸 보니까 혹시 그러면 존칭을 쓰게 되면 결혼을 하고 싸울 일이 있더라도 크게 안 싸우게 되고 뭔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존칭을 썼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존칭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배경에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두 살 연상이라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상사입니다 상사기도 하죠 근데 나이가 남녀 간에 나이가 열 살이고 스무 살이고 서른 살 차이 나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이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저보다 두 살 누나라는 그런 게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 누가 먼저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실 저를 조금 제가 좀 잔소리를 이렇게 툭툭하던 저를 조금 억누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그 약간 이제 뭐 부부가 존칭이 쓴다는 게 존중의 의미가 강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까 매일 포옹하고 입맞추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습관이라가지고 나중에 말을 하다보면 이게 뭐 존칭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고 하고 사실 그리고 뭐 100% 존칭을 쓰는 건 아니죠 거의 존칭을 쓰지만 뭐 여보 잠시 와봐요 할 때도 있지만 여보 빨리 좀 빨리 와봐 하면서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섞어서 자연스럽게 섞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네 아 결혼이라는 걸 이제 누구랑 해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네 생각하면서 이 책을 쭉 읽었거든요 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어떤 말들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음 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참 좋다 요새는 뭐 골드 싱글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혼자서 뭐 애완동물도 키우고 아니면 혼자서 살면 요렇게 얻을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 자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결국은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도 나이가 들면 집을 떠나게 마련인데 그러면 그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등 긁어주고 물 한잔 떠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하고 아내밖에 없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인 자가 요렇게 서로 기대서 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어 그렇게 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어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의지할 곳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나 혼자다 독고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어 정말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얼마 어 살지 않은 후배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얼마 하지 않은 19년 정도 밖에 하지 않은 인생의 후배지만 근데 살면 살수록 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최고봉에는 그게 부부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끼리 아무리 친해도 가끔 만나니까 좋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가끔 만나니까 좋지 같이 살면서 어 정작 깊은 속내를 나누면서 의지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가끔 만나서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예비 부부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해보지 않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실패하는게 낫다 아 제일 좋은거는 해보고 해보고 실패하지 않고 해보고 조금씩 맞춰가지고 좋은 결론까지 결말까지 가는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혼을 해보지 하고 혼자 어 사는거는 결혼하기 전에 해봤으니까 네 결혼이란 것도 한번 해보고 네 같이 살면서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한번 느끼면서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어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게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어 의견을 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작가님 말에 따르면은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고 네 신뢰할 수 있고 배울 적이 있는 상황 네 이런 상황과 하면 좋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미 결혼을 좀 하신 분한테는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뭐 서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결혼을 하신 분들은 꼭 그 아까 우리 피해님과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서로한테 보내는 그 유서 어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 어 속내를 터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어 되게 좀 교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부부가 우리가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하는 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냥 여보 다녀왔어요 밥 먹어요 씻고 들어가서 뭐 티비 보거나 유튜브 하거나 침대 누워서 책 보거나 이렇게 하고 하는게 많은데 어 가급적이면 거실이나 식탁이나 침대나 어디가 됐던 공간은 중요한게 아니고 둘러앉아가지고 음 자녀들 있다면 같이 아니면 부부들 간의 시간을 따로 가지든 어 서로 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 내 생각은 이랬고 내 기분은 어땠다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서로 깊은 교감을 통해서 어 서로의 삶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본다면 어 참 의미있는 결혼생활을 지금보다 조금 더 의미있는 결혼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책에 한 꼭지 중에 들어간 내용인데 네 모르면 아내에게 물어라 이런 꼭지가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만났던 저보다 한 열몇살 많은 선배님이 저한테 야 석현아 니가 살아가면서 모르는게 있으면 항상 어 부인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제일 좋은 현명한 대답을 해줄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망하는거고 아내도 망하는거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네 거기로 인해가지고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신경이 예민해질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솔루션은 아내가 해결을 해줄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며 살면서 항상 고민이 있을 때는 아내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어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고 가장 좋은 어 해결 방안을 제시해준거는 당연히 아내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어 부인은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은 부인에게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어 대화를 통해가지고 음 사랑스럽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계속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물어보는게 되려면 진짜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뭐 비밀도 없애야 되고 네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혹시 해 주실 만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성장 읽기 채널을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 이 채널을 읽는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어 일단 뭐 성장 읽기라는 채널을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부의 품격이라는 어 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어 어 좀 품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새 보면 말도 행동도 뭐 너무 좀 저질스럽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사람이 그 가져야 할 그런 어 최소한의 품격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또 나를 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품격 있는 부부생활을 넘어서서서 품격 있는 어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